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38회라고 그러네요. 아, 정치 코멘트가 아니고 나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이 38회라고 그러네요. 오늘 38회 맞죠? 38회 정치 코멘트가 아니고 나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이 오늘 38회라고 그러네요. 이것은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먼저 테스트 방송 라이브 방송을 위한 테스트 방송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의 38번 라이브 방송을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8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방송 38회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한 테스트 영상입니다.